저 위에다 올리고 가면 돼 잠깐만 여기다가 구간 좀 할게요 저 앞에다가 앞에 그럼 여기 박스 맡겨놓고 어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가벼워요 응 알아 가벼운 거 계실라나 사장님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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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름이 아니라 오시는 선배님이나 아니면 뭐 어디 배달 나가시거나 그러는데 혹시 마스크 안 하고 다니시거나 혹시 잊어버리고 잠깐 오신 분들 그냥 편하게 나눠드리라고 아 좋죠 좋은 일 하시네 좀 넉넉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셔도 돼요 여기 계속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또 나오셨다가 또 여기 끊어져가지고 뭐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복 받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나 벌써 좀 가벼워졌는데 좋아하시네 그래도 네 진짜 다행이네요 한국 어르신들이라 그냥 맛있는 표현을 막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시지만 얼굴에 좋아하심이 좀 묻어 계시는데 여쭤보게 뭐 대단한 마스크는 아닌데 대단한 마스크는 아닌데 대단한 마스크는 아닌데 그래도 혹시나 뭐 잊어버리고 안 갖고 나오시거나 나왔다 끊어지거나 이러면 그냥 편하게 드릴 수 있을만한 아 네 주세요 네네 으흠 으흐흫 빼서 어 어 역시 아예 우태기가 아는 분이 많아가지고 아 역시 아 아 저는 가방 거의 뭐야? 편안한데 왜? 어 뭐야 없어 없어 더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일단 시작이 수월하네 다들 좋아하시는데 아 좋아하시네 내가 할게 이제 뒤에 가볍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제가 할까요? 아니야 아니야 아 네 네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거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 쓰시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나눠드려도 돼요 네 뭐 포장가실 때 그냥 사은품을 드려도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근데 지금 길거리에 사항이 아예 없어요? 아 하나도 없어 하나 하나 있어요 어디? 마스크를 좀 나눠드리고 싶어가지고 아아아아 맞죠? 네 우리 호치는 제일 오래된 한식당이잖아요 네 혹시 뭐 포장해가시는 분들이나 네 그냥 배달하실 때 또 네 배달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오신 분들 혹시 또 맛있게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또 챙겨주시고 아예 한국사람끼리 또 힘내야 되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장님 돌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다 필요하잖아요 네 있으면 어떻게 되는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무 때나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마움을 주셔야지 나중에 필요하면 그러고 계세요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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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름이 아니고 네 요즘 배달 많이 나가시고 그러니까 네 나갈 때 혹시 그냥 마스크 하나씩 이렇게 껴서 다들 조심하자는 의미로 좀 나눠 드리고 있는데 좀 드리려고 저희가 평상시에도 그냥 와서 자주 먹어요 아 그래요? 네 잘 살고 계시고요 네네네 수고하세요 안 그래도 오늘부터 저희도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수박 나눠 드리고 있어요 저희도 이런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같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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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또 채우러 가야 돼요? 아 이제 리필 아 리필하러? 어 아 형 조금 넣으시는 거 아니죠? 아니요 아니야 진짜 더워 오늘 아니 나도 땀 나 그럼 얼마나 더운줄 알지? 내가 땀 잘 안 흘리네 아 맞아요 2차점 가야지 나 오늘 머리 맞은 거 왔는데 머리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? 다름이 아니라 의사분이 안 하시잖아요 저희가 그냥 뭐 배달 나가시거나 이럴 때 마스크 좀 쓰시라고 그냥 좀 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네 와 마스크 두시면 왜요? 어 정말 어 나 지금 닭살 쏟았어 배달하실 때만 손님들 나눠주시면 어 정말 어 나 눈물 날려고 그래 어떡해 너무 좋아 혹시 오시는 분들 뭐 뭐 까니 까니 꺼내줄 수도 있고 잊어버리고 안 갖고 잠깐 내리실 수도 있는데 아 나 정말 어 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머 어떻게 나 눈물 날려고 해 어 모발을 넣어라 그게 아니라 어 하여튼 고맙게 잘 쓸게요 네네 나 우리 직원들하고도 같이 나가서 볼게요 네네 어우 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주시는 분 없어요 요즘에 다 아시잖아 네 너무 산막하고 이제 또 가시는 분도 있고 또 괜찮아 또 가슴도 아프고 한데 어우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파이팅하세요 네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 근데 좋아해주시니까 저희도 좋은데요 어 진짜 아니 약간 물먹하셔갖고 살짝 콧잔등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 배달하시고 다들 힘드시니까 네 마스크 좀 그냥 좀 나눠드리려고 아 네 그냥 배달하실 때 편하게 조금씩 그냥 서비스 타오면서 같이 데려오지 않을 거 같아요 아 네네 앉으세요 여기 네 요즘 여기 안 힘든 사람 있겠습니까? 그렇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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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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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쪽에서 뭐 배달하시거나 네 편하게 아니면 또 직원들하고 그냥 편하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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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일 하시는데 아이고 뭐 음료수라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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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거 아니에요 저희?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네 호람찬거 같아요 오늘 좀 아주 기획 칭찬해 배고파요 시원한 냉면? 뭐..냉면이던지 뭐 시원한거 아예 뭐..너 괜찮아 먹고 싶은거 아예 점심시간 다 지나는데 저희도 뭐 먹어야지 이제 뭐 먹고 들어가야지 고생하십니다 고생했어 아 진짜 내가 오늘 알탱 없었으면 한 1시간 반 정도 더 돌지 않았을까 싶어 나 고생했어 난 고생했어 마스크를 좀 전화드리겠습니다 마스크요? 마스크 판매하는 사람인데 다음에 뵙겠습니다